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20일 서울시는 외부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세제개편자문단이 마련한 보유세제개편안을 인수위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시는 현행 주택분 재산세 4단계 세율 체계는 유지하되 최고 세율 적용 구간을 공시가격 5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조정하는 것 등을 건의했습니다. 실거주 1주택자와 은퇴한 고령자 등에 대한 과도한 세부담 완화를 위한 세정부의 세제개편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KB부동산 월간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3월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격은 0.02% 하락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값이 하락한 것은 2년 9개월 만입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임대차 입법이 시행된 2020년 7월 이후 가파르게 상승해 올해 2월 2.44%까지 급등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에서는 높은 전세가격 부담 등의 일부 수요가 월세로 옮겨갔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지난 20일 경기 부동산 포털에 따르면 경기 아파트 매매 건수는 지난해 7월 15,028건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 1월에는 3,454건까지 6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3월에는 5,423건으로 2월보다 40% 이상 급증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1기 신도시 재정비 공약 등의 시장 분위기가 바뀐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 최슬기입니다. 3월 서울 아파트의 전세값이 2년 9개월 만에 하락했습니다. 전세가격은 지난 2020년 7월 임대차 입법 시행 이후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단기간에 급등한 전세가격에 대한 부담감 등의 일부 수요가 월세로 옮겨간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의 월세가격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 전세가격 하락은 일시적인 현상일 뿐 전세의 월세와 현상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저희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슬기롭게 세워보시고요. 부동산에 관련된 궁금증은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올인원 생방송은 유튜브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해 주시고요. 노란톡방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아래 QR코드 찍고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 모두 다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올인원 지금 시작합니다. 부동산 올인원 이번 순서는 부동산 투자의 여재 김미라 이사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사님 오늘은 우리 어떤 지역들 함께 확인해 볼까요? 네 첫 번째 지역은 서울 서남권으로서 강서구 이제 등천동입니다. 등천동은 마곡지구죠. 그리고 개발호재 그리고 또한 강서구에 있는 김포공항의 개발호재와 그리고 마곡지구의 청사 이런 어떤 개발 소식으로 인해서 상당히 들썩이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걸 거기 마곡지구를 쪽으로 해서 강서구의 등천동을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첫 지역에 대한 힌트가 나왔는데 굉장히 입지가 탄탄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정보 체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가볼 곳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입니다. 지하철 9호선 등촌력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오피스텔 확인해 볼 텐데요. 구조는 방 2개짜리 구조 받고 있습니다. 현재 시세는 4억 원에서 4억 4천만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강서구 등촌동에 대한 자세한 소개 들어 보겠습니다. 강서구 등촌동입니다. 서남권에 위치해 있고요. 마곡지구의 후광효과와 그리고 직간접적인 수혜죠. 또한 김포공항 어떤 개발 소식으로 인해서 상당히 들썩이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또한 2030 세대들이 마곡지구나 이쪽으로 직장인, 근로자들이 많이 유입되고 있는 그런 지역이죠. 등촌동을 중심으로 해서 마곡 산업단지가 바로 인근에 위치해 있죠. 또한 김포공항이 있고요. 그리고 또한 얼마 전에 마곡지구 바로 아래 서울신문원이 개장이 됐습니다. 이곳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도 갈 수 있는 그런 가까운 곳에 위치가 돼 있죠. 그래서 가족들끼리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마련해 있고요. 또한 아래로는 목동이 있죠. 그리고 바로 옆에는 여의도가 있습니다. 또한 여의도를 바로 옆에는 강남이 있고요. 그리고 한강을 건너서는 마포 DMC와 그리고 대학가가 있죠. 또한 대학가와 여의도 그리고 강남은 서울의 3도심이죠. 3도심과 상당히 가까운 곳에 위치를 해 있고요. 그리고 한강을 끼고 있죠. 그리고 한강에 대한 어떤 강병, 북로 그리고 또한 올림픽대로죠. 그리고 공항대로가 지구 중심에 있기 때문에 외곽으로 빠져나가기 상당히 수월한 어떤 그런 입지를 갖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월드컵 대교가 개통이 됐습니다. 성산대교와 그리고 가양대교의 어떤 교통, 분산 목적으로 개통이 완료가 됐고요. 그리고 지금 서부간선도로 또 지하와 산업까지 개통이 되면서 서부간선도로 지하와 같은 경우에는 성산대교 남단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서해안고속도로 금천아이시죠. 거기까지 직통으로 연결을 해주는 곳이기 때문에 상당히 빠르게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하와도 완료가 됐고요. 그리고 신월여의도 지하와 차도도 이제 개통이 완료가 됐습니다. 신월여의도 그 지하차도가 개통이 되면서부터 여의도까지 출근 시간에 한 8분 정도, 순간이동할 정도가 상당히 빠르게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고 있죠. 이런 교통과 맞물리면서 그리고 개발 어떤 마곡지구의 개발 호재 등과 맞물리면서 등초운동의 상장이 들썩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곳에는 마곡마이스 복합단지가 지금 개발 한천 중에 있는데요. 마곡지구에는 이제 탄탄한 중견기업이죠. 그리고 대기업들이 계속 입주 중이며 18만여 명의 배우 수요까지 기대 가능한 그런 곳입니다. 크기로서는 코엑스의 2배죠. 그리고 월드컵, 상암 월드컵의 경기장의 5배 달하는 그런 크기죠. 아마도 서울 어떤 개발 부지로 따지면 마지막 어떤 크게 대규모 개발 부지만큼 굉장히 큰 규모를 갖추고 있는 그런 곳이고요. 또한 이제 4개 블록으로서 개발 부지만 80의 제곱미터로 건설 예정에 있죠. 그리고 업무 시설과 문화 그리고 호텔 판매 시설들이 이제 이 지역에 어떤 들어서서 랜드마크로 거듭날 그런 곳이라고 기대감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 보통 이제 그 3도심이죠. 여의도, 여의도 그리고 종로, 강남. 이 3도심 같은 경우에는 대표 권역을 상징하는 랜드마크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곡지구 선원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마곡지구가 아무래도 랜드마크로 거듭날 예정으로 상당히 기대감이 높죠. 그래서 완성이 된다고 하면 4개의 업무 지구가 형성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죠. 그리고 CJ부지 개발이 있습니다. 애초에는 공댕주택이었지만 지금 중간에 방향을 전환을 해서 업무, 상업 그리고 지식산업센터 등이 포함된 복합시설로 개발 예정에 있죠. 3개 블럭이죠. 그리고 2개 블럭은 지산및 오피스, 그리고 1개 블럭은 업무 및 상업시설로 공급 예정에 있습니다. 이 중 스타필드를 운영하는 신세기 브라버티가 복합시설로 운영한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안전성도 보장이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한 마곡 마이스 복합단지와 인근에 있죠. 그래서 개발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정말로 신호기지 효과가 클 것이다. 그리고 대형 개발 허재가 굉장히 본물처럼 터질 것이라는 그런 지역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대장 홍대서원입니다. 애초에 강서구청을 지나는 전철을 만들 계획으로 출발을 했지만 중간에 고속철도로 전환을 했죠. 그래서 대장 홍대선이고요. 부천시 대장에서 홍대를 연결하는 노선이었지만 본래는 원정이었죠. 원정이었지만 중간에 대장으로 바뀌면서 대장 홍대선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또한 강서구, 하곡동, 강서구청, 가양동을 지나갈 예정이죠. 또한 서부권 및 인근 지역의 교통 인프라가 상당히 개성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KDI 적격성 심사를 통과를 했습니다. 또한 한 달 만에 정부 예산이 투입이 됐고요. 그리고 2023년이죠. 3년 말이나 내년이죠. 그리고 2024년 정도에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2027년이나 28년 정도에 개통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서남권에는 교통이 서로 맞물리면서 어떤 대형 개발 호재와 교통과 주는 효과, 파급회복과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둥촌동 하면 상당히 저평가된 그런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이런 어떤 교통 효과, 그리고 또한 개발 호재 이런 것들이 함께 맞물리면서 굉장히 금물살을 타고 있는 그런 지역이죠. 그래서 이곳 시대의 어떤 가격을 갖다가 정리를 한번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이제 구어선이죠. 구어선에 등촌룍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1분 이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4억 원에서부터 4억 4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죠. 그리고 전세를 놓으실 때에는 3억 9천만 원에서부터 4억 2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천만 원에서부터 2천만 원 정도 소액으로 접근 가능한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또한 월세를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보증금 2천만 원이죠. 그리고 월 90에서 100만 원 정도 수입 창출한 그런 어떤 지역이 되겠고요. 대출을 이제 활용하신다고 하시면 3억 4천만 원 정도에서 3억 7천 2백만 원 정도의 대출 활용 금액이 되신다면 실투자 금액은 6천만 원에서부터 8천 8백만 원 정도 가능한 지역이 되겠어요. 또한 이제 이곳 같은 경우에는 투룸이죠. 투룸에 오피스텔과 다세대가 함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역세권의 도보 1분 이내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젊은 직장인들이 아무래도 이제 9호선 황금노선을 많이 몰려들고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현재는 4억 원 정도가 돼 있지만 이곳은 이미 지금 후분양이죠. 지어진 곳에서 지금 분양을 하고 있는 그런 곳이고요. 가격은 앞으로도 더 오를 여지가 있는 그런 곳이래요. 말씀을 해드리면서 적당한 시기 또는 투자 계획 한번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강서구 등촌동 처음 소개하기 전부터 굉장히 교통 입지 너무 좋은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9호선 등촌력 도보로 이용 가능한 곳에 위치해 있고 또 특히나 월드컵 대교가 개통한 이후에 굉장히 교통이 매력적인 곳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대장홍대선이 개통된 이후에는 교통 편의성이 더욱더 크게 늘어날 것이다. 기대를 해볼 수 있는데요. 입지만 좋은 게 아니라 지금 개발 호재도 상당히 풍부합니다. 마공, 마이스, 복합산업단지를 품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많은 걸 설명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사님이 시세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이사님 그렇다면 강서구 등촌동 투자 전략 한번 짚어주시죠. 지금 뜨고 있는 등촌동이죠. 투자 전략을 몇 가지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많이 선호를 하죠. 아파트 가격들이 상당히 많이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이런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선택을 했을 때는 보통 지하철과의 거리를 안 입을 수 없겠죠. 그리고 가까운 것부터 체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이곳 같은 그런 어떤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텔의 역세권하고 가까운지부터 체크를 하시고 또한 주변의 편의시설들이 잘 되어 있는지 그리고 또는 강공서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잘 되어 있는지부터 함께 체크하는 것 중요하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수익형 오피스텔에서부터 시작을 했지만 현재는 함께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수익형과 또는 차익형 모드가 가능한지 이것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이제 뭐니뭐니 해도 오피스텔이 많이 들어서이긴 했지만 일자리가 없으면 굉장히 힘들죠. 그렇지만 일자리가 넘쳐나거나 또는 기업들의 입주가 계속되고 있는 그런 어떤 지역이 마곡지구라고 말씀을 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한 이제 그 어떤 역세권에 가깝기 때문에 직주 근접성이 상당히 좋죠. 그리고 교통에 대한 펠리송도 함께 보신다면 좋은 투자처가 될 거라고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네, 요즘에는 부동산 시세 차익뿐만이 아니라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강서구, 등촌동, 지금 시세 차익뿐만이 아니라 수익형 부동산의 이점까지도 모두 누려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서구, 등촌동 함께 체크해봤고요. 다음 정보 체크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지하철 3호선 지축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한 곳에 위치해 있는 오피스텔 확인해볼 텐데요. 구조 복층형 스리룸 구조 갖고 있습니다. 현재 시세 3억 2,800만 원에서 3억 8,200만 원 선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도 자세한 소개 들어 보겠습니다. 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입니다. 경기도 고양시죠. 서울과는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서울에 대한 어떤 생활권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곳이고요. 또한 서울에 대한 어떤 접근성이 상당히 굉장히 편한 그런 지역인 거죠. 그래서 그 지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축동을 중심으로 해서 지축역을 중심으로 해서 봐드릴 텐데요. 고양시 덕양구 어떤 이곳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보시면 이제 삼성하고 원흥지구가 굉장히 익숙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지축지구는 좀 생소한 지역이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지축지구의 지축역은 3호선의 구파발 다음 한정거장입니다, 바로. 그리고 오른발에는 지축, 왼발에는 구파발을 할 정도로 상당히 가까운 곳에 있는 그런 곳이죠. 그리고 은평루타운에 개발 한창 중에 있는 그런 곳이고요. 또한 원흥과 삼성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미 개발이 완료가 돼서 입주가 다 됐죠. 또한 지축지구는 현재 개발이 한창 중인 그런 곳이죠. 그래서 은평루타운과 삼성지구의 중심에 위치를 하고 있는 그런 지축지구입니다. 이곳은 바로 도보 아래로 지식산업센터가 비슷한 시기에 입주 예정에 있죠. 그래서 특이한 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기숙사가 같이 지어지는데 이곳은 기숙사가 없이 지어지죠. 그래서 지식산업센터에서 근무하시는 그 인원들을 대충 7천 명에서 8천 명 정도를 알아보고 있는데요. 그 인원들이 지축역세권으로 해서 많이 몰려들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곳은 북한산이 자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래로서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소호롱이죠. 소호롱이 바로 가까운 곳에 있고요. 또한 창릉천이 지축역 아래로 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창릉천 같은 경우에는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산책로가 잘 되어 있고요. 또한 자전거도로라든가 그런 어떤 운동시설들이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아래로서는 천이 흘러가고 있고 위로서는 산이 있죠. 그래서 대부분 지형을 봤을 때는 배산임수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입지로서는 상당히 좋은 곳이고요. 또한 서울하고의 접근성 그리고 공의전환을 쓸 만큼 서울 생활권을 고용할 수 있는 그런 곳이죠. 그리고 지금 GTX A 노선이 공사 중에 있죠. 연신내역을 중간 정착지로 통과하는 GTX A 노선이 공사 중이고요. 그리고 신분당선이 추진 예정 중에 있는데요. 신분당선 같은 경우에는 윤선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GTX A 노선과 그리고 신분당선과 그리고 기존에 있는 3호선 이렇게 마무리가 된다고 하면 트리플 역세권으로서의 입지가 상당히 좋은 그런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도로망 같은 경우에는 통일로 그리고 수도권 제일 순환고속도로 그리고 서울 문상고속도로가 있죠. 또한 여기에 원흥 강매 구간과 하정 신사 구간이 개통 예정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서북부로서는 사통팔탈이 가능한 그런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축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곳 같은 경우는 지축역이죠. 현재는 출구가 2개 있습니다. 지축역 주변에는 차량 기지가 있는데요. 그 차량 기지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용하는 그런 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간이옥 수준에 해당이 됐었는데 지금 지축지구가 개발에 한창 중이죠. 그래서 출구가 2개 생길 예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서울에 가까운 접근성 때문에 이곳으로 많이 몰려들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 원흥이나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가 다 구축이 됐죠. 그리고 입주가 완료가 됐기 때문에 토지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상승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쪽으로 몰려들 수 있는 배우 수요들만 해도 4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한 국직한 대기업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죠. 그리고 고양시 하면 가구, 이케아죠. 이케아가 생각이 날 거고요. 전국에도 몇 개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쿠팡 물류센터도 갖춰져 있고 또한 이제 그 고향 스타필드죠. 이곳은 먹거리 그리고 즐거운 걸 볼거리들이 한 곳에 모아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굉장히 소비할 수 있는 그런 문화들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또한 이제 보통은 한 개만 있는 그런 어떤 쇼핑센터들이 이곳은 이제 세 개나 갖춰져 있고요. 그리고 대형병원도 지금 있고 또한 이제 어떤 친화, 자연적인 도시로서 각광받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GTX-A 노선의 어떤 내용을 봐드릴 텐데요. 파주시 운정서부터 시작해서 화성시 동탄이죠. 있는 그런 어떤 노선이고요. 그리고 일산에서부터 서울까지는 14분대로 단축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또한 삼성까지는 20분대로 단축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보다는 한 3, 4배 정도 빠를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죠. 또한 이제 그 GTX 노선 중에서는 가장 빠르게 완공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완공이 된다면 수도권의 출퇴근 교통난이 상당히 해소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 유발 효과로서는 27조 원 그리고 고용 창출 효과로서는 19만 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인데요. 이 공약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죠. 그래서 얼마 전에 인수위에서도 추진 얘기가 오가고 있었고요. 상당히 속도를 낼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분당선 같은 경우에는 광교 그리고 분당, 판교 등을 거쳐서 서울에 이제 강남역까지 이어지는 황금노선이죠. 그래서 신사역이나 또는 용산역까지 예정을 하고 있고 또한 삼성, 고양시죠. 삼성까지 연결 예정에 있기 때문에 현재 이제 많이 기대를 걸고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양 삼성이나 또는 원흥, 지축, 그리고 창릉 신도시 주택 공급에 비해서 사실은 철도망이 좀 부족하다고 한 상황이죠. 그래서 필요성이 상당히 대두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다음은 이제 고양선입니다. 창릉 3기 신도시 교통대책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고양선인데요. 고양선인데요. 고양시 시청을 시작을 해서 또한 덕양구 창릉 신도시 중간을 거쳐서 6호선 세절력까지 있는 이제 경전철이죠. 예비성 타당성을 시작 후에서 이제 빨리, 빠른 5개월 말에 통과가 됐고요. 그리고 세절력에서 환승을 통해서 서울에 대한 접근성이 더 이제 향상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고양, 여의도까지는 50분에서 25분 정도 단축 전망에 있습니다. 29년도 이제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축동에는 이제 차량기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기지에 대한 이전 추진이 지금 얘기가 오가고 있는데요. 보통 이제 그 중앙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발전을 막고 있다고 그렇게 언급을 했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옮긴다고 하면은 도시의 발전도에 대한 완성도를 높이겠죠. 그리고 이제 통일로 주변이 상당히 이제 교통이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혼잡을 많이 줄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3호선의 파주시로 이제 연장 계획에 따라서 이전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축지구에서 은평노타운의 교량 사업이죠. 이제 이곳이 이제 지축동입니다. 그리고 아래로서는 은평노타운이죠. 그리고 이곳은 이제 교량이 없었죠. 창릉천이 흘러가고 있고요. 그래서 보통 통일로래에서 돌아서 왔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렇지만 교량 하나를 통해서 마포 은평노타운을 거쳐서 마포 상암디엠시까지 바로 이제 빠른 시간대에 예정을 하고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삼성지구와 지축의 은평노타운의 수요층까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이제 가격을 좀 마무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지축동의 예상 시세는 이곳은 이제 쓰리 룸입니다. 쓰리 룸의 복층형 구조고요. 굉장히 희소가치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선분양입니다. 완공하려면 이제 한 1년 반 정도 남아 있죠. 그리고 우선 시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억 2,800만 원서부터 시작을 해서 3억 8,2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임대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3억 원이죠. 3억 원에서부터 3억 5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2,800만 원에서부터 3,200만 원 정도 가능한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그 대출을 활용하신다면 대출 2억 원에서부터 2억 3천만 원 정도를 활용하신다면 임대 보증금은 2천만 원에서부터 월 100만 원에서부터 110만 원 정도 그런 어떤 수입 창출 가능한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스리룸에 복층형 희소가치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지금은 이제 3억 원대에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선분양이 시작이 되고 있고 그리고 완공이 되려면은 1년 반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현재는 이제 3천만 원 정도에 대한 투자에 대한 부분이 있다면 시간이 좀 지나면은 이 전세 금액은 매매 금액을 따라 올라가죠. 그래서 동일해질 거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했던 금액은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죠. 그리고 이곳은 지금 100세대 미만이기 때문에 이제 전매가 가능하죠. 그리고 무제한 전매 가능한 따른 또는 투자 수익에 대한 어떤 단기 수익이나 또는 장기 투자 수익에 대한 어떤 안전성이 보장돼 있는 그런 곳이라고 말씀해 드리면서 투자 계획과 자금 계획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네,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소개 받아 봤습니다. 자,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정말 행정구역만 경기도고 생활을 서울에서 누릴 수 있다는 점만으로도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은데요. 자, 이사님.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투자 전략 한번 가다듬어 주시죠. 네, 지축동의 투자 포인트를 핵심을 한번 말씀드리면 첫 번째 많은 분들이 교통 환경을 뗄래야 뗄 수가 없죠. 그리고 또한 생활 환경 및 자연 환경입니다. 그래서 생활 환경 및 자연 환경 같은 경우는 몰세권과 그리고 숲세권 그리고 역세권 산박자가 갖춰진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생활 인프라의 핵심지가 될 그런 어떤 지축동이라고 말씀해 드리겠고요. 또한 이제 개발과 함께 풍부한 배우 수요가 그리고 탄탄한 인프라 그리고 편의시설들이 상당히 잘 갖춰진 그런 지구죠. 또한 주택가격 상승에 따라서 지금 현재는 합리적인 어떤 분양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아직까지는 합리적인 가격대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알찬 정보 소개해 주신 김미라 이사님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방금 만나보신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의 센 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화면으로도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부동산 시장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빠른 정보는 필수일 텐데요. 자, 오늘도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부동산 시장의 최신 정보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올인원 이번 순서는 부동산계의 마스터키 김기현 팀장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팀장님 오늘은 어떤 지역들 함께 확인해 볼까요? 네, 오늘 첫 번째 만나볼 지역. 이렇게 거리 두기가 해제가 되면서 사람들의 발길이 더 많이 찾게 되는 그런 지역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마포구에 위치한 망원동이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주변에 상권이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으면서도 거주지의 만족도 또한 굉장히 높으면서 주변의 개발도 받쳐주고 있는 그런 지역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지역은 서초구, 그 안에서도 서초동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서초구, 서초동. 그 주변으로 최고가를 찍은 아파트들의 가격 상승들, 그 주변으로 해서 계속 이끌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지역, 이 두 지역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만나보게 될 지역들도 정말 여러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정보 체크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하철 6호선 마포구청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한 곳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 확인해 볼 텐데요. 방 3개짜리입니다. 현재 시세는 6억 7천만 원에서 6억 9천만 원 선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마포구 망원동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만나볼 지역 마포구에 위치한 망원동, 이 지역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포구 망원동, 이 지역 같은 경우는요. 합정역과 마포구청역 사이에 있는 지역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주변 지역을 보더라도 아래쪽으로는 한강을 가지고 있고요. 또 옆쪽으로는 합정역과 홍대의 상권, 또 신촌의 상권을 만나보실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입지를 자랑하고 있죠. 과거에서부터 신촌, 그리고 홍대, 상수, 합정, 이러한 라인들의 상권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지역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옆쪽에는 이러한 공원들이 굉장히 잘 형성이 되어져 있는 모습들을 만나볼 수가 있기 때문에 삶의 만족도 또한 굉장히 높은 그런 부분들, 또 아래쪽으로는 한강을 품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한강의 르네상스가 일어날 수 있는 지역을 망원동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망원동과 비슷한 곳의 입지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몇 군데 안 남았죠. 이런 한강편 주변에서 개발을 할 수 있는 지역들, 성수, 자양, 용산, 그러한 지역들의 같은 위치, 선상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망원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망원동 주변으로 굉장히 많은 엔터테인먼트 회사들도 속속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합정역과 망원동 사이에 입지가 그만큼 굉장히 좋다는 것을 반증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지하철을 6호선 이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위로는 은평구,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이태원, 용산 방향으로의 이러한 접근성,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주변에 굉장히 큰 규모의 재건축 이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성산시형 아파트, 강북 최대의 재건축 단지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이 안전진단을 통과하고 정비구역 지장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곳이 3,710세대에서 또 5천여 세대의 굉장히 큰 규모의 대단지로 변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폭발적인 이주 수요 또한 예상이 될 수 있어서 주변 지역으로의 수요 증가와 지가 상승까지도 예상을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을 만나볼 수 있겠죠. 그 옆쪽으로 신촌의 이러한 그랑자이라든지 프레스티자이의 아파트의 가격보다 더 큰 규모로 형성되기 때문에 그러한 가격 상승이 주변 지역으로의 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소가 또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주변 지역으로의 직주 근접성, 굉장히 탁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망원동 위쪽으로는 상암 DMC의 또 업무 단지와 강 건너편의 마곡과 지벨리, 그리고 여의도의 이러한 국제금융의 중심지에 접근성, 굉장히 탁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망원동 쪽에서 망원동 홍대 라인에서 다리 하나만 건너오면 만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영등포와 여의도 지역인 점 굉장히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요. 이런 또 공덕의 업무 타원과 도심 시비디 업무 지역까지 접근성 또한 굉장히 탁월한 지역이 마포구에 위치한 망원동의 입지가 되겠습니다. 네, 마포구 망원동 정말 사통팔달인 것 같습니다. 서울 시내 곳곳의 업무 단지로 쉽게 이동이 가능한 곳인데요. 자, 그렇다면 팀장님, 마포구 망원동에는 어떤 개발 호재 있을까요? 네, 마포구 망원동. 앞으로의 이러한 개발들을 살살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상암 DMC몰이 앞으로 건립이 될 계획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마포의 새로운 랜드마크로서 또 이러한 새로운 랜드마크가 형성이 되는 모습을 만나볼 수가 있겠는데 이곳이 갖는 또 위치가 굉장히 또 탁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교통의 중심지로 탈바꿈이 되는 지역 안에 바로 롯데몰이 들어서게 될 예정인데요. 이러한 부분들 경의선, 6호선, 그리고 공항철도 지금 3개의 노선이 다니고 있지만 앞으로의 노선에 추가로 5개의 노선이 지나가게 됨으로써 교통의 중심지로 탈바꿈이 되는 지역들을 만나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상암 롯데몰 같은 경우는요. 이런 시장과의 이러한 연계성 때문에 연계성으로 인해서 지지부진하게 조금 결과가 나왔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해결이 되면서 앞으로 2025년에 완공이 될 수 있는 모습, 마포의 새로운 랜드마크성 건물이 새롭게 들어서게 되는 모습을 만나볼 수 있겠고 또 강 아래쪽으로 당인리 화력발전소가 있습니다. 당인리 화력발전소, 과거에 석탄을 나르는 곳에서 석탄을 이용하면서 화력발전소를 이용하던 그런 공간이었는데 그러한 지상부에 있던 화력발전소가 지하로 내려가게 됨으로써 지상부에 있던 시설이 주민을 위한 시설로 다시 한번 바뀌게 되는 그런 모습을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과거 석탄을 나르는 곳에서 문화를 나르는 곳으로 재탄생되는 모습들, 발전소가 지하되고요. 지상부에 공원이 설치가 됨으로써 시민을 위한 공간이 생기게 된다. 지금도 공원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앞으로의 이러한 시설들이 더더욱 늘어나는 부분들, 또 한강과의 연결성이 더더욱 좋아지는 부분들을 만나볼 수 있는 당인리 화력발전소의 내용 설명을 드렸고요. 또 도로의 여건도 지속적으로 좋아지는 부분들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개통된 월드컵 대교 소식인데요. 주변 지역 성산과 가양대교의 교통량의 분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월드컵 대교가 개통이 바로 되었죠. 이러한 부분들이 망원동 지역에서 주변 지역으로의 접근성, 이동성을 대포 확대시켜주는 부분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지금 마포 같은 경우는 주변 지역의 내부 순환로로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또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를 편하게 이동이 가능하신데 여기에 월드컵 대교가 개통이 됨으로써 또 서부간선도로까지도 연계성이 더더욱 좋아졌던 부분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서부간선도로 지하 소식으로 인해서 주변 지역, 수도권 지역과 주변 충청 지역까지의 접근성, 서부간선도를 통해서 서해안 고속도로까지 연계성이 굉장히 탁월하던 모습들을 만나볼 수 있기 때문에 지역 이동성, 주변 지역의 이동성도 탁월해지지만 수도권 지역과 그 아래쪽 지방까지의 접근성 또한 좋아졌던 부분들을 만나볼 수 있는 소식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공사가 아직 다 완벽히 된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의 교통량이 더더욱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을 만나볼 수 있는 그런 월드컵 대교와 서부간선도로 이러한 개발 소식 전해드렸고요. 또 주변 지역으로의 도로의 여건도 좋아졌지만 또 대중교통의 요소까지 좋아지는 부분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4차 국가철도망에 반영된 부분들 바로 강북 횡단선과 서부간역철도가 또 들어서게 될 예정입니다. 먼저 강북 횡단선, 목동에서부터 청량리역까지 이루는 부분들 말 그대로 강북을 횡단하는 노선 중에 상암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망원동의 입지가 그만큼 더더욱 좋아지고 부각이 되는 모습을 만나볼 수 있겠죠. 또 그 아래쪽으로는 서부강려철도, 홍대에서부터 부천의 대장지구로 이어지는 라인이 또 신설이 될 예정입니다. 이 두 개의 노선이 바로 DMC역으로 들어서게 된다. 이렇게 이로 인해서 교통의 중심지로 탈바꿈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두 개의 노선, 2028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주변 지역의 환승이 굉장히 용이하기 때문에 GTX랄지 KTX, 여기에 황금라인이라고 불리는 9호선 이렇게 개통이 됨으로써 주변 지역의 이동성, 도로의 여건도 좋지만 이런 대중교통의 요소까지 빼놓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잘 반영이 되고 있는 지역이 망원동이 되겠고요. 또 주변 지역, 마지막으로 이런 한강의 르네상스가 다시 한번 펼쳐질 수 있는 이유 바로 한강변을 이용한 이런 앞으로의 개발 계획, 한강을 갖고 있는 이런 프리미엄이 굉장히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더더욱 희소성이 높아질 거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양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러한 남양의 요소들, 강북에 있기 때문에 한강을 봤을 때 남양을 끼고 있는 지역이 바로 망원동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한 위치가 더더욱 부각이 될 수 있고 또 희소성이 높은 그런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일부 연예인들, 굉장히 많은 연예인들이 이러한 망원동과 합정 지역으로 몰리는 이유가 그러한 부분에서도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플러스로 이런 한강변, 그리고 주변 지역의 문화예술 중심지와 이러한 역사문화 자원까지 연계되기 때문에 이러한 한강의 자원을 조금 더 잘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개발들이 아직까지도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도 계속 반영될 지역이 바로 마포구 위치한 망원동이 되겠습니다. 마포구 망원동, 정말 교통 인프라 확충이 다각도에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아직 도로나 철도가 개통이 된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지금 시세 상승을 굉장히 강하게 좀 끌어내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됩니다. 팀장님, 이 지역 주변 시세 좀 짚어주시죠. 마포구에서 망원동, 아파트의 형태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마포구에서 만나는 방 3개, 화장실 2개인 구조로 볼 수가 있겠고요. 금액대 6억 7천에서 6억 9천만 원대 형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실거주로서도 굉장히 좋지만 전세가가 투자하실 경우에 5억 5천에서 6억 2천만 원 정도의 전세금액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가가 투자하실 경우에 7천에서 1억 4천만 원의 금액의 아파트 형태에 투자 가능하시겠고요. 또 월세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보증금 1억에서 월 120에서 150 정도의 시세가 형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실제 투자 금액은 3억 원 정도 발생할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거주로도 투자로도 매력적인 마포구 망원동 함께 체크해 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확인해 보겠습니다. 교대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데요. 교대역 2호선과 3호선 동시에 이용해 볼 수 있죠. 그 인근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 2개짜리고요. 현재 시세는 5억 4천 5백만 원에서 5억 9천 5백만 원 선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서초구 서초동 입지부터 자세하게 들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만나볼 지역, 전통적인 강세가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지역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서초구 위치한 반포의 이런 아파트들의 가격 상승, 얼마 전에 신고가 46억 원으로 찍었던 소식을 한번 이런 미디어에서도 접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희소성, 이러한 가격 등은 앞으로도 계속 상승될 여지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 바로 서초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입지가 굉장히 탁월한 모습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만나볼 지역은 반포동에서 조금 아래쪽에 형성된 지역, 바로 서초 1동으로 확인을 해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주변 지역은 먼저 교대역을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아래쪽은 남부터미널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교대역 같은 경우는 2호선과 3호선을 지나는 더블 역세권이 되겠습니다. 또 그 옆으로는 강남권을 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을 갖고 오고 있게 되는데 2호선 라인을 따라서 이러한 태해난도의 벤터산업벨트, 강남과 역삼, 그리고 설릉, 삼성 지역까지의 접근성, 굉장히 탁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또 삼성역 주변으로 이러한 9호선 라인, KBT와 성형미, 의료산업, 강강벨트의 접근성도 굉장히 좋지만 또 국제교류 복합지구의 접근성, 앞으로 들어서게 될 국제교류 복합지구는 강남권을 넘어서 송파와 소초구까지도 그 영향력을 끼친다고 할 만큼 굉장히 큰 규모의 개발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소식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아래쪽으로는 R&D 연구산업벨트 등의 접근성, 이곳 역시 도로의 여건이 굉장히 좋은데 양재역 같은 경우도 제가 과거에, 작년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설명을 들었던 지역인데요. 양재역, 신분당선이 다니면서 신분당선 같은 경우는 한정거장의 강남역, 그리고 추후에 용산 지역으로의 접근성도 굉장히 탁월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이곳으로 GTX 신호선에 들어서게 됩니다. 양재역으로 GTX 신호선에 들어서기 때문에 서초 지역에서 주변 수도권 지역의 접근성 또한 굉장히 탁월한 입지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주변 지역, 강남역의 상권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부분들, 이러한 서초들을 따라서 굉장히 많은 개발이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예정인데 그 안에 롯데치성 부지와 코오롱 부지 포함이 되어져 있고요. 또 서초의 법조타운들, 지방법원과 대법원, 이러한 부분들, 우수한 인력들이 계속 포진되어져 있죠. 그리고 그 옆으로 정보사 부지까지 또 포함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좋은 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러한 우수한 인력들이 많지만 이러한 정보사 부지의 개발, 그리고 또 코오롱 부지, 롯데치성 부지의 개발로 인해서 우수한 인력들이 계속해서 들어서게 되기 때문에 그 한가운데 중심한 지역이 바로 서초동이다. 그래서 그러한 입지가 굉장히 탁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서초구, 서초동, 강남권이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입지 설명은 끝이 났죠. 입지 좋은 거야 너무나 잘 알겠는데 팀장님, 서초구, 서초동이 품고 있는 개발 호재에는 어떤 것들 있을까요? 첫 번째 말씀드릴 개발 호재, 바로 일자리가 늘어나는 부분들을 만나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강남권에는 전국에서도 가장 많은 일자리가 또 형성이 되어져 있고 고 부가가치 사업이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부분들, 여기에 또 정보사 부지의 개발로 인해서 그 우수한 인력들이 더더욱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나볼 수 있는 소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정보사 부지의 개발 계획인데요. 서리풀터널 위쪽, 서리풀공원, 그 안에 정보사 부지가 안양으로 이전하게 됨으로써 그 부지를 MDM 그룹이 매입을 하게 되었고 이 안에는 공연장과 전시장, 이런 복합문화시설, 업무 시설들이 들어서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 바로 4차 산업과 관련된 IT, 바이오, 금융, 스타트업 기업 등이 이곳으로 계속해서 들어서게 될 예정이다. 우수한 인력들이 포진되어져 있는 부분들, 이곳을 앞으로의 이러한 미국의 실리콘밸리처럼 한국판 실리콘밸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수한 인력들이 계속해서 들어서게 되는 부분들을 만나볼 수 있는 소식입니다. 또 현대차 GBC의 신사업보다 넓은 부지의 형성이 되어지는 부분들을 만나볼 수 있는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그리고 그 옆쪽으로 강남역과 교대, 이런 서초대로의 개발 소식도 전해드리고 싶은데 강남, 그리고 교대, 서초역에 이르는 부분들이 지구 단위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굉장히 큰 규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안에는 롯데 7성 부지와 코오롱 부지가 포함이 되어져 있고 또 진옥아파트 부지랄지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개발이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요. 58년의 부지의 종상향이 계획되어 있고 용적률 1000%의 혜택을 받아볼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의 강남권의 땅값, 굉장히 비싸게 형성이 되어져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 같은 땅에라도 더 높은 건물에 들어서게 된다면 그 가치가 더더욱 높아지는 그러한 효과를 받아볼 수가 있겠죠. 거기에 고도지향 완화가 혜택을 받아볼 수 있다. 총 250여 미터에 이르는 초고층 빌딩들이 서초대를 따라서 형성되어질 수 있는 부분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 안에 상업과 업무, 쇼핑 시설, 또 일자리가 창출이 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또 활성화될 수 있다. 이러한 강남권의 상권에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는 그러한 소식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안에 또 코오롱 부지가 또 개발이 될 예정인데 지금 현재 2종 일반 주거지에서 앞으로의 준주거지에 이러한 종상향을 받아볼 수 있겠다. 또 기부채너블 통해서 주민을 위한 시설 등이 계속해서 확충이 되어지는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도 만나볼 수가 있겠고요. 또 경보고속도로의 지하 서식까지 같이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시너지 효과를 같이 받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옆으로는 롯데 7성 부지, 삼성타운 옆으로 롯데 7성 부지가 형성이 되어져 있는데 롯데 7성 부지 지금 물류센터로 쓰이고 있는 부분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강남권의 금사라게땅, 굉장히 높은 초고층 건물로 탈바꿈이 되는 모습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롯데타운이 형성되어지는 부분들도 만나볼 수 있겠죠. 이곳 역시도 우수한 인력들이 계속해서 들어서게 되는 부분들을 만나볼 수 있는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그 아래쪽으로는 양재, RC 주변으로 해서 서울시 4차 산업과 관련된 AI 허브가 조성이 되어지는 부분들을 만나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안에는 1권역과 4권역 안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들, 1권역에는 중심지, 바로 RNCD 특가 코어 권역이 형성이 되어지고요. 그 옆쪽으로 2권역과 3권역,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역량 교류를 통해서 기업이 같이 커 나갈 수 있는 그런 허브가 형성이 되어지는 부분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곳이 갖는 또 입지, 굉장히 또 탁월한데 바로 양재, RC 주변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형성되어져 있다는 점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양재, RC 주변으로 그러한 이점, 바로 교통과 주변 지역의 접근성이 굉장히 그만큼 탁월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기업이 점점 몰리는 그러한 위치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정보사부지와 또 서초대로 여기 아래쪽으로 또 양재, RC 주변으로 이러한 RNCD가 형성이 되어진 부분들, 일자리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부분들을 만나볼 수 있겠고요. 또 양재, RC 주변으로 해서 또 앞으로 하림의 물류센터까지 들어서게 될 부분들을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하림도 굉장히 큰 대기업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러한 부분들의 물류센터가 또 양재, RC 주변으로 들어서게 되는 부분들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그 안쪽에는 카이스트 AI 대학원이 또 들어서게 될 예정인데 이러한 부분들, 실리콘밸리의 스탠퍼드 대학처럼 우수한 인력들이 적재적수에 수열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까지도 긍정적인 요소가 또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보고속도로의 지하 소식까지 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남, RC에서부터 양재, RC까지 이러한 부분들이 지상부에 있던 고속도로가 지하로 내려가게 됨으로써 그 이동성이 더더욱 좋아지게 될 예정인데 과거에 지상부에 공원이 들어올지 그러한 계획이 많이 잡혀있지 않은데 이러한 부분들, 지금에 와서는 지상부에 있던 도로는 그대로 두고 또 지하에 이러한 고속도로가 새롭게 설치가 되면서 그 이동성을 더더욱 확대시키는 그런 요소로 발전 가능성을 앞으로 내비쳐보고 있습니다. 지금 동탄에서부터 공사가 시작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주변 지역의 접근성 또한 굉장히 용이한 부분들이 지금 서초구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누구나 다 강남 좋은 건 알고 있죠. 그런데 지금 이 개발 호재들로 봤을 때는 이거 집가 상승 부담되겠는데? 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팀장님 시세도 짚어주시죠. 네, 서초구에서 만나볼 수 있는 투룸의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 빌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금액대 5억 4,500에서 5억 9,500만 원대 형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또 임대사업자를 통해서 6억 원 이하의 형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임대사업자를 통해서 투자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취득세와 재산세 부분에서 절약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세 금액이 5억에서 5억 4,500만 원대 형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전세 안고 투자하실 경우에 4,500만 원에서 9,500만 원에 투자 가능하시겠고요. 월세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보증금 3천에 월 120에서 130에 수입 창출 또한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김기현 팀장님과 함께 서초구 서초동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자, 김기현 팀장님과 매주 화요일과 일요일에는 1대1 무료 상담으로도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 02-3153-2668번으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알찬 정보 소개해 주신 김기현 팀장님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금 만나보신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의 센 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화면으로도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이버 TV 부동산 정보 체크는 부동산 정보 체크는 부동산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또 네이버 TV의 센 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고요.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남아있는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은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노란톡방을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QR코드 찍고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 모두 다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